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형사 김종호입니다. 이제 2강 구석기 신석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꽉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몰라. 왜? 유적지 때문에. 그놈의 유적지 진짜 짜증나죠. 무슨 놈의 유적지가 그렇게 많아. 짜증나게. 그쵸. 그럼 뭘 암기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뭘 암기할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시험 문제에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포인트를 잡고 갈 거예요. 이 포인트는 뭐냐. 이제 시험 문제 어디가 나오냐 그겁니다. 각 시대의 도구 유물 유적이 하고요. 그 다음 각 시대의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디가 나오냐. 무조건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신석기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청동기 비교 문제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신석기하고 청동기가요. 시험 문제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가 여러분 거의 문제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신석기도 돌이죠. 근데 청동기는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돌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둘과 돌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헷갈려서 여기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아 이거 너무 팁을 알려준 것 같은데 여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는요 항사책을 보면 선사시대로 잘 나오죠. 선사시대. 여기 제가 한번 김종우의 한마디 해가지고 제가 해야겠네요. 그쵸. 볼게요. 빈 수업판에 다 놓고 할게요. 한국사책을 처음 쫙 피면 뭐하고 나옵니까? 선사시대라고 나와요. 선사시대 우리가 딱 보면 선사시대. 용어부터 하죠. 그럼 선사가 뭐냐. 이게 헷갈리게 하잖아. 이 선자는 앞선 선이고 사는 뭐 역사.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뭐? 역사 이전의 시대. 그럼 역사는 또 무엇이냐. 아 이것도 문제네. 역사라는 것은. 그쵸. 어 역사는요 이거는 먼저란 뜻이고 이거는 사는 아 아니지. 역사는요 이거는 기록된 시대랍니다. 기록. 그쵸. 지난 일을 기록한다. 지난 일을 뭐한다. 이건 지난 거고 이거는 기록한다. 이 기록. 기록의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기록의 시대. 그러면 이건 뭐다. 기록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이전. 그러니까 문자 발명되기 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다. 역사는 뭐냐. 기록의 시대다. 즉 문자 발견해서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한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역사 이전의 시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사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선사시대에는 기록이 없어. 어떤 인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인간들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맞잖아요. 맞죠. 역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요. 시간 공간 인간들의 이야기에요.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어느 인간이 얘기를 하는가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 삼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야. 근데 기록이 없으면 뭐가? 몰라. 인간들을 몰라. 인간들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게 역사인데 기록이 없으니까 인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유추를 해야지.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살았나 유추를 해야죠. 유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겠죠. 선사시대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유물하고 유적이 중요해요. 유물하고 유적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남긴 유물, 도구.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인 유적.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았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유물유적이다.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유물유적이 그 시대의 핵심 키워드다. 아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기억나겠네. 뭐가 핵심 키워드야? 유물유적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 그쵸?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됐나? 유물유적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게 바로 키워드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유추하려면 유물유적밖에 없다. 됐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봐. 여기 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나 봐야 돼. 봐. 보자고.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다. 됐습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다. 그 시대에 어떤 살았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알기 위해서 유물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한다. 그러면 선사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팍! 나와야죠. 뭡니까? 유물유적. 됐죠? 유물유적. 그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물유적 위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좋아요. 이제. 아 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사시대 있는데 선사시대는 하나만 더. 구석기하고요. 신석기가 있는 석기시대가 있고요. 다시 써야겠다. 아까 그것들도 다시. 아까 흥분해가지고 이걸 깜빡해 보았었네. 선사시대는 석기시대가 있고요. 금석기시대가 있어요. 문자 이전입니다. 석기시대는 올드석기라고 해서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 신석기. 뉴석기라고 해서 신석기예요. 더 오래된 석기시대를 구석기. 더 가까운 시대를 신석기. 금석기는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청동기하고요. 철기시대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배워요. 알겠죠? 원래 기본 수업 아니면 그냥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는데 이거는 여기는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무 빨리 나가면 여러분 힘들어할까 봐 처음엔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선사시대는 두 개로 나눠진다. 석기와 금석기. 석기시대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와 현재 있는 신석기. 금석기는 청동과 철기로 나눠진다.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죠. 구석기시대. 70만 년 전. 됐는데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요즘에 학자들에 따라서 100만 년 전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100만 년 전으로.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70만 년 전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험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공부하시면 돼. 7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팁이 있습니다. 암기팁. 우리나라는 7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몇시에 일어나? 일곱시에 일어나. 이거 시험이 실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몇시에 일어났다? 일곱시에 일어났다. 우리나라 몇시에 일어나요? 일곱시. 우리나라 몇시에 일어나? 일곱시. 그냥 자다가. 자다가. 한국이야. 뜨릉 뜨릉. 일어나 일어나. 몇시야? 일곱시. 몇시? 일곱시. 일곱시. 일곱시에. 우리나라 몇시야? 일곱시. 우리나라 일곱시에 일어났다. 꼭 기억하세요. 일곱시니까? 뭐야. 70만 년 전. 쉽죠? 암기팁죠? 우리나라 일곱시에 일어났다. 그 다음. 지금 당황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연기해가지고. 여러분 당황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겨내셔야 돼. 여러분. 이 당황한 걸 이겨내셔야지. 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처음만 이러지. 들으면요. 여러분. 아. 중독돼. 중독돼. 진짜 중독돼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이. 와.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우하우 하고 있어요. 도끼파 됩니다. 하우파 돼요. 제 팬클럽 이름이 하우파입니다. 하우파. 하우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구석기 시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선 날씨를 이해해야 돼요. 날씨. 구석기 시대는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 이동생활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땅을 못 파. 땅을 못 파요. 땅을 못 파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먹을 거 찾아서 따뜻한 데 찾아서 이제 돌아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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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외로워. 외로워. 아 외로워요. 내가 우리 와이프 안 보겠지. 전 여자친구하고 5년 사귀고 내가 헤어졌는데 그리고 너무 외롭더라고. 그래서 만난 여자가 우리 와이프긴 한데 지금은 여성분하고 지금 몇 년 살고 있냐?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11년이고 만난 지 5년이니까 16년째 됐네. 16년. 16년 됐어. 여러분. 아니. 외로우니까 소개팅에서 만났잖아. 외로워서. 지금 만약에 우리 와이프랑 헤어진다. 아 저 못 살아요. 난 못 살아. 그 여자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엄청 사랑하는가 봐요. 아니 아니. 사랑한 게 아니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인간은 혼자 못 살아. 외로워서 여러분.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만약에 이혼했다. 아 혼자 어떻게 살아. 이혼해도 어떻게 혼자 삽니까. 애인이 있든지 아무튼 누구를 만나야 했어요. 혼자는 절대 못 살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외로워. 인간은 혼자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 그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혼자 안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가 나타나는데 그 사회를 우리는 사회라고 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라고 합니다. 모일사. 모일회. 사람들끼리 모였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사회야. 여기 사회에 나오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가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인간과 인간끼리 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녀. 그냥 여러 사람이 이동하면서 먹을 거 찾으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닌 거야. 그걸 우리는 물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밴드.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물이 지어가지고 밴드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숙제도 내고 하던데 밴드. 선생님 밴드 안 해요? 안 해요? 밴드까지 하면 나 시간 없어.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밴드까지 못 해. 어. 득부치고 바쁩니다. 아 나 진짜 나 나 진짜 안 유명한데 바빠요. 매니아들이 있었는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 유명한데 바빠. 안 유명한데 바빠. 어. 그래서 물이 지어 다녀요. 사람이 다시 한 번 날씨가 추워. 먹을 거 찾으러 다녀. 너 혼자 다닐 수 없어. 애들하고 같이 다녀. 얘들 물이 지어 다녀. 밴드. 밴드. 야 네이버 밴드 해. 네이버 밴드 해서 같이 다녀. 어. 그래서 밴드 사회가 됐다. 뭐. 물이 사회가 됐다. 물이 지어 다닌다. 이해 됐어?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먹을 거 찾아서 물이 지어 다닌대요. 물이 사회.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해. 이동생활하니까 평등 사회. 왜 평등 왜 평등 먹을 게 없어. 다 그지야. 다 그지인데 무슨 계급이 나타납니까 빈부격차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이 당시는 다 거지예요. 그래서 평등입니다. 간단해. 다 거지야. 다 거지야. 그래서 뭐다? 평등이다. 간단하죠. 됐어. 사회. 이해 끝. 다시 사회 구석기 빙하기야. 날씨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명이 물이 지어다녀. 물이 지어서 먹을 거 찾아다녀. 추우니까. 그래서 이동생활한다. 찾아다니지만 다 그지야. 더 거지니까 뭐다? 평등 사회다. 다음. 도구. 어? 선생님. 도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도구가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해. 도구가 정말 중요해. 왜 그러냐면 구석기나 신석기는 도구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도구 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하시면 좋냐. 여기 조금 나가시면 도구 조금 이따가 하고 경제를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경제.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진화가 이루어져. 이게 70만 년이니까 얼마나 옵니까? 진리보행하고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점점점 커지면서 언어를 사용해. 언어. 원래는 4개로 걷다가 이제 두 발로 걸으니까 혀를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해요. 언어가 발달한 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래요.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어로도 하면서 이제 자연경제가 나타납니다. 자연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루는 자연경제 채집, 사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인간의 뭐 진화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진화되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불과 뭘 사용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 사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하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화식을 하게 돼. 화식이 뭡니까? 화식이 뭐야? 화식이. 불로 구워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요.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단백질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뇌야. 뇌. 뇌가 커져. 뇌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더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똑똑해지면서 언어가 나타나면서 서로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파트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줘야 돼요. 사냥한다. 근데 중요한 건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서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자연경제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뭐한다 해도 여러분 날씨는 이길 수 없어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돼? 자연경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구석길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구석길은 무조건 뭐다?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구 갈게요. 이렇게 채식경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진립보행하고 손이 자유로워졌잖아. 이 손이 자유로워진 거 갖고 뭐합니까? 손 갖고 놀아요? 안 놀지. 손으로 갖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큰 돌을 들었다가요 던져요. 큰 돌을 들었다가 던져. 던지니까 돌이 깨지겠죠? 깨지는 돌 중에서 내가 필요한 돌을 찾아가지고 그 돌 갖고 사용하는 게 뗀석기야. 왜 뗀석기? 큰 돌을 떼가지고 던져서 또는 던진 돌에다 또 돌을 떼서 만든 게 뗀석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든 거 갖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 만든 거 갖고 뭐라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기 전개 있었던 도구는요 찍게하고요. 주먹도끼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유명한 거는요 다 볼 필요 없어. 주먹도끼 보면 돼. 주먹도끼. 전기는 주먹도끼 다용도로 사용한다. 그림 있죠? 주먹도끼 주먹도끼요. 주먹도끼 뾰족하잖아. 주먹도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동물도 사냥하고 말 안 되는 놈 새끼 대갈빡도 때리고 얼굴로 다 사용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찍어서 먹고 이걸로 다양하게 하는 거야.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게 뭐다? 주먹도끼. 다량하게. 이게 뗀석기. 중기 가면서 이제 몸돌에 떼어난 이거 딱 던졌잖아. 이 몸돌에 떼어난 이 격지라고 해가지고 돌 있는데 이 돌을 잔손질을 해. 내가 원하는 걸로. 잔손질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후기는 쇠기를 대고 격지를 만들어요. 쇠기는 뭐냐면 여기다 나무 나무 같은 거를 이제 돌 사에다 놓고요. 그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을 만드는 거예요. 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날카롭게 해가지고 뭘 하냐 거기에다가요 나무를요 껴넣어요. 나무를 껴넣어가지고 창으로 만들어. 다 창으로. 이게 쓴베치르기예요. 쓴베치르기. 이게 창입니다. 창. 쓴베치르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져. 날씨가 따뜻해져. 동물이 그 전까지 맘모스였어요. 맘모스였어요. 맘모스일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그 구석긴들이 주먹토끼 가지고 맘모스에 발을 막 찍어 찍으면 맘모스 뿅 한번 맹룡 죽겠죠 근데 빙하기가 끝났어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날씨가 따뜻해 이제 맘모스 안 나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토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끼 이제 토끼가 나오니까 여러분 토끼가 나오니까 토끼가 아까 걸로 할까 토끼가 이제 뺀쩡뺀쩍 뛸거 아닙니까 뺀쩡뺀쩍 뛸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먹토끼가 못 가는 거야 우리가 토끼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나가지고 던져버렸어 근데 맞았네 이거구나 생각한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순배치리개야 창을 만들 거야 여기를 조금 날카롭게 하고 여기다가 순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다 닫니다 나무를 달아가지고 이제 나무에 놓고 어떻게 던지는 거야 창을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잘 맞죠 토끼도 맞히고 이제 사슴도 맞히고 동물이 작아진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창종류 순배치리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점 있네 주먹토끼 빼고 찢개 그루개 밀개 나중에 하겠지만 다 뒤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구에 뭐 뭐 뭐 개가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 도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해 됐어요 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주먹토끼 찢개류 뭐 뭐 개 뭐 이런 거 있고 뚜루개 밀개 있고 순배치리개 있죠 순배치리개는 흑요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후기에서 잠깐만 아까 있었죠 후기에요 그쵸 뭐 뭐 뭐 뭐 개 같은 것도 있었다 그거 보시면 필기 노트에 보시면 여기 글개 밀개 이런 거 있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 정리하면 이거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나 봐봐요 나 봐 정기는 하나만 보면 돼 찍개하고 주먹토끼 다용도로 사용했어요 중기에는요 뭐 뭐 뭐 뭐 개가 들어가요 뭐 뭐 뭐 개 그렇죠 그리고 후기는요 순배치리개 창 같은 거 나타난다 순배치리개 창 같은 거 나타난다 이 정도 보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날씨 기억해야 돼요 춥다가 따뜻해져요 춥다 따뜻해지니까 처음에는 추울 때는 그냥 마모스 같은 거 잡기 위해서 주먹토끼 하나로 다용도 근데 후기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잔양 작은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순배치리개 창 같은 거 만든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옛날 7급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7급에서 나온 게 이 순배치리개를 뭘로 말냐 흑요석으로 만들었대 흑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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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데 흑요석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전라도에서 발견됐거든요 전라도에서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이 흑요석이 어디 거냐면 백두산 거야 백두산 백두산하고 전라도하고 뭐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류 교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또 사람들이 교류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구석기 사람들도 뭐 했다 교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홀거없죠? 좋아요 그다음 이제 죽어봐야죠 죽어 여러분 날씨가 추워 날씨가 여기 제일 중요한 구석기 날씨가 추워요 돌아다녀야 돼 이동생활에 그럼 이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우려면 텐트 지어야지 텐트 텐트 만드는 거야 이 텐트를 뭐라고 해 막집 막지었다 아이 어떻게 막지었다 합니까 여러분 운막집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병만이 만드는 집이 운막집 운막이에요 운막 운막 운막집을 만든다 운막 운막집을 짓는다 해서 막집이에요 이거 줄여서 막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동굴 여러분 김병만처럼 집 만들고 싶어 아니면 동굴 있으면 그냥 동굴에 살고 싶어 동굴에 살고 싶지 동굴이 편하잖아 그냥 그래서 동굴로 많이 가요 또는 바위 그늘 바위 그늘 해가지고 바위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 그럼 바위 그늘 여기에서 이제 약간 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 어 그리고 이동생활한다 이동생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텐트 치고 동굴에 생활한다 텐트 치고 뭐 동굴에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유물 어디 많겠습니까 동굴에 많겠지 막집은 여러분 어 텐트잖아요 우리나라 태풍 불면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화덕 즉 불피운 자궁만 남아있어요 불피운 자궁 그래서 막집 터는 알 수 있습니다 막집 터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동굴이 있다 동굴 그쵸 동굴 이동생활했다 동굴이 거의 대부분 유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예술 하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사회가 있습니까 살기 열악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동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막 조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물고기 먹어야지 내일은 고래 먹어야지 아니면 내일 꼭 잡게 어떻게 해주세요 기원하면서 이런 거 고래나 물고기 같은 걸 조각합니다 기원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벽화는 외국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화 나오면 안됩니다 조각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뭘 상징한다 풍요 풍요를 기원한다 풍요를 뭐한다 기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먹게 해주세요 내일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원하는 겁니다 조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연경제 여러분 자연경제는 우리 아까 있잖아요 경제는 아까 했습니다 채집 사냥 어로 이제 사람들이 네 발로 지니다가 이제 두 발로 하고 화식 사용하고 언어 사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냥 어로 하고 조직생활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농경 못한다 왜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큰 변수다 꼭 기억해야 돼요 구석기 신석기 바뀌는 거 날씨 때문입니다 날씨 때문에 빙하기가 계속 유지됐으면요 아직도 인간은요 이동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이동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구석기 그 다음 유적지 볼게요 유적지 유적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음 유적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석지대 시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일본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육지야 여기 호수 하나 있고 다 육지에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돌아다녔어 돌아다녔어요 이동생활하잖아 따뜻한데 그래서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 아니에요 두개골 구조가 달라 두개골 구조가 달라요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어 그럼 우리 민족이 시작은 신석기 때부터요 그럼 구석기 왜 보여요 구석기 시대에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 즉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다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그 증거 구석기 시대에 살았다는 그 증거 그게 중요하겠죠 한반도가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구나 그 증거가 뭐다 구석기 시대에 유적지가 있다 How? 그래서 유적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유물 유적지 두개 나오는 거예요 두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유적지 다 잘 나올까요? 아니요 유적지 다 잘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고 그쵸 한반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 다음 최초 발견 유적지 그쵸 그 다음 인골 사람 뼈가 발견된 유적지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 그냥 다 암기할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해요 다시 놔보세요 여러분 놔봐야 돼 뭐 최고 최초 인골 최고 최초 인골 최초 인골이 핵심 키워드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유적지 인골 발견된 유적지 요게 핵심 키워드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살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암기팀이 있으니까 이거 암기팀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아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스토리 있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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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참 스토리 좋아해 스토리 있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미국 병사가 발견해가지고 세 개 학설을 바꿨다 요런 거 좋아하다 우리나라 요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 어 뭐 홍수 때문에 발견됐다 요런 거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까지 여러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어요 최초 최고 인골 아 제거 필그노트 있죠 필그노트 중요한 유적지에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따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단양 금굴 단양 금굴입니다 단양 금굴 70만 년 전 가장 오래된 유적지에요 단양 상실이 어? 나만 최초 단양 수양계 어? 대단히 석기 제작소 어? 왜 이렇게 다 단양이 이렇게 많아? 제천하고 단양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가 석회암지대야 석회암에 석회암은 돌인데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 그러면 구석지 사람들이 어떻게 동굴에 많이 살았으니까 동굴이 많은 단양지역에 구석지 유적지가 많겠지 단양하고 제천에 그래서 지금도 요쪽에 뭐가 많아냐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석회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른 거 석회를 만든 게 시멘트니까 단양지역이 언제다? 구석기지 구석기 유적지가 많다 금굴은 70만 년 전 상시리는 인골 그 다음 수양계는 대단히 석기 제작소가 발견된다 How? How 그 다음 연천종국리 연천종국리는 아슐리안 주목도끼인데 이 양면 석기에서 돌알이 양쪽에 닫힌 거 있죠? 이게 바로 아슐리안 주목도끼인데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모비우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는 어디에서만 프랑스하고 독일 즉 유럽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했어요 딱 들어보세요 아슐리안 독일어 같죠? 이게 프랑스어로 하면 아슐리안 이렇게 됩니다 아슐리안 이렇게 되죠? 마치 뭐 악리 악리가 영국으로 하면 헨리 되잖아요 헨리 그쵸? 그 다음 독일 쪽에서는 칼 칼이죠? 그 다음 어디야? 프랑스에서는 미국에서는 찰스 똑같은 거잖아요 칼 찰스 똑같은 거잖아요 찰스 똑같듯이 아슐리안 이거는 독일 아슐랭 이거는 어디 프랑스 그니까 다 어디다 이거 서유럽에서 발견된 거 서유럽에서 발견된 게 우리내에서 발견된 거야 동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모비우스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됐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78년 미국 병사 보헤니안 사람이 거기 가서 캠핑하다가 발견했어요 캠핑하다가 커피 먹으려고 여러분 화덕 만들다가 돌을 발견했는데 어? 이 사람 전공이 고고학이야 그래서 이 돌이 어? 내가 옛날에 배웠던 이거 아슐리안 주먹도끼 같은데 그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돌덩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하나의 유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대학 교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그분도 하바드인데 하바드 동기가 서울대학교 김원용 김원용 선생님입니다 그걸 김원용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원용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연천 전공에 와서 조사했더니 오마이갓 아슐리안 주먹도구가 대량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비우스 학설이 협파된 거지 격파된 거지 유럽에만 있는게 아니다 아시아에도 있다 아 스토리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학설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사람 이루 좋아하지 국뽕이잖아 내가 옛날에 아까 그랬잖아 한국사 기분이 국뽕이라고 국뽕 미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석기 축제에요 그래서 옛날에 연애할 때 갔어요 구석기 축제 하여튼 주먹도끼빵 팔아 주먹도끼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주먹도끼빵 이거 밖에 없어 괜히 가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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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끼빵 flux 나 여 오 저는 욕 한국사 오는 길에 유물을 발견한거야. 대학원생이 발견한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 최초로 이제 또 남한 최초에 이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시험이 잘 나오겠네. 그 다음. 사원건모르동굴. 동굴뼈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오케이. 청원두루봉공굴. 홍수아이에요. 이게 청원두루봉. 이렇게 둥글둥글 생겨서 두루봉이래요. 근데 그게 전에 이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봄에 되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났나봐. 산사태 나가지고 봤더니 뼈가 이렇게 발견된거야. 뼈가. 살인사건인줄 알고 이거 어떻게 신고를 했겠죠?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봤더니 경찰이 봤는데 뼈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에서 왔더니 아 이거 구석기시대 인골이다. 구석기시대 인골이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 발견한 사람이 김웅수씨에요. 그래서 김웅수씨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가 된겁니다. 제가 발견했으면 종우아이 아 근데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네. 우리집아이 척이 집에 있는데. 그렇죠. 현우인데. 아무튼 흥수아이가 된겁니다. 스토리있죠? 스토리있으면 잘나와요. 여러분 스토리있으면 잘나와요. 스토리있으면 잘나와요. 흥수아이. 근데 특이한거는 옆에 여러분 꽃가루가 있대요. 장래풍습을 알수있대. 국화꽃가루가 있대요. 국화꽃꽃가루. 국화꽃가루가 발견됩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국화꽃가루. 국화꽃가루. 그 다음. 아 글씨를 원래 못쓰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못쓰네. 어떤 분들 이렇게 했던데. 판서가 개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하잖아요. 판서는 여러분 이것보다 칠판판서가 더 나아요. 저 다른 사이트는 칠판판서 하는데 그것보다 낫습니다. 이것보다 나은데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하는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못한다고 대놓고 그렇게 글쓸 필요는 없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웅기굴포리. 북한의 최초입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남한 최초 어디냐. 북한 최초 어디냐. 종성동관진. 이거는 30년대 일본이 철도공사하다가 발견한거야. 근데 일본 놈들이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이제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한반도 최초. 제천 전말동굴. 이거 엄청 규모가 크고 털, 코뿌리뼈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제천 창래. 그러니까 단양 제천 나오면 구석기야. 단양 제천 나오면. 덕천 승리산. 최초의 구석기 화석이 발견됐다. 그 다음 평양 역포구 대연동. 역포아이. 그 다음 평양 만달리. 양구 상무룡리. 백두산 후교석. 그러니까 백두산 후교석이 신석기도 있고 구석기도 있어요. 이런거 있다. 아 정말 많다. 그쵸?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 짜증나. 아 던져버리고 싶어. 하기 싫어.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국사회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유적지가 너무하니까. 보통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하지만 김종호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종호 끝내지 않아요. 김종호는 여기서 암기팀 만들었습니다. 암기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시키고 재밌게 해줬잖아. 근데 이제 기억 남는 거는 지금 할 이 암기팀만 기억나봐요. 그래서 나 진짜 억울해. 다 설명시켜줬는데 빙하기로 해가지고 아까 다 설명했죠? 여러분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할 겁니다. 암기팀. 왜? 이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암기팀.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면 이제 유적지 끝나요. 거의 여기서 나와요. 선생님 이 유적지 아닌 건 어떻게 해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암기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단전됐대요. 어 단전됐어. 어 단전됐어. 불이 꺼졌어. 어 단전됐다. 됐죠? 이해됐어요? 어 단전됐다. 어디가? 공상청이. 어 여기가 공상청인가 보다. 어 여기 공상청이야. 공상청. 단전됐어. 어디가DA? 공상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팠어요? 구를 팠어요. 아 굴 팠어. 그렇죠. 스토리로 기억해요 여러분. 단전됐어. 공상청에서 그래서 구를 파고 갔어. 그랬더니 종점이 나갘대. 버스 종점이 나갔대. baeep 버스 종점 버스 종점이 나갔다. 선생님 뭐해요? 원래 암기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암기만 하시면 돼. 암기만 하시면 이렇게 어이없는데 문제 풀 땐 기억 난다는 거.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다시 단전됐대. 어 단전됐다. 어디? 공상청이 구를 팠어? 그랬더니 종점이 나오다. 버스 종점이. 어 선생님 됐어요? 어 됐어요. 암기 됐어요? 암기 됐지? 다시 단전됐대. 단전됐어. 어디가? 어 단전됐어? 어 어디가? 공상청이. 그래서 구를 팠어. 그랬더니 종점이 나왔어. 버스 종점이. 됐죠? 그럼 봐봐. 여기다 이제 살 붙이면 돼. 살 붙이면. 단. 단양지역. 단양금굴. 단양상시리. 단양수양길. 오 단양지역. 연천전공리. 연천전공리. 아슐리안 주먹도끼 발견된 스토리 있는 연천전공리. 공주석장리. 어디 최초? 남한 최초. 상원 거북모르동굴. 동물뼈. 청원 두루봉 동굴. 스토리 있는 거. 청원 두루봉. 흥수아이. 웅기 굴포리. 웅기 굴포리. 어? 북한 최초. 종성 동간진. 남한 최초. 아니 한반도 최초. 종성 동간진. 제천전말동굴. 털코뿌리 뼈와서. 어? 제천. 제천쪽. 전말동굴. 어? 봐봐. 내가 아까 중요한 거.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유적지. 인골 발견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 어? 종성 동간진. 최초 유적지. 아니 아니구나. 가장 오래된 유적지. 단양금굴. 최초 발견 유적지. 한반도 최초. 종성. 남한 최초. 공주. 북한 최초. 웅기 굴포리. 딱 되잖아요. 인골 반결. 흥수. 아니. 그 다음 어디. 청원 두루봉동굴. 딱 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다른 데도 하면 되지만. 어? 단양. 단양 지역도 있잖아. 단양 지역도 있잖아. 뭐 역포 요건 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있잖아.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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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떻게 보라고? 나 봐요. 여러분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여러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끊지 마. 끊으면 안 돼. 왜 꺼. 왜 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지금 보자고. 다시 나오고. 함께 하자고. 어떻게 됐어. 단전 됐어. 어? 단전 됐어. 단전. 시작. 단전. 단. 단양 지역. 전. 연천전공. 주먹도끼. 됐어요? 그 다음. 공상청. 공. 공주. 남한 최초. 그쵸? 단전공. 상. 상원 건모로 동굴. 그 다음. 청. 청원 두루버. 홍수하이. 당전됐어. 공상청이. 굴을 팠어. 운기 굴포리. 북한 최초. 그쵸? 종점이 나왔어. 종성. 동관진. 한반도. 제초. 제천. 전말동굴. 동물뼈. 털꽃뿌리뼈. 됐죠? 단전공상청굴.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구석기 암기 팁은 끝. 좋아요? 됐어? 그러면 구석기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구석기. 이제 신석기 갈 거예요. 첫 시간이야. 조금.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구석기. 여러분. 올드야. 오래된. 기록 없어요. 무리사회에요. 무리지어 다녔어. 애들이. 사람들이. 아 추워. 추우니까. 사람들 무리지어서 돌아다녔어. 평등사회. 이동생활. 됐어요? 무리사회. 경제는 어떤 경제에요? 자연경제. 왜? 빙하기니까. 빙하기니까. 자연경제. 돌아다녀. 그냥 채집하고 사냥해. 대신에 언어 사용하고 불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도구. 도구 가자고. 내가 두 개만 기억하라고. 주먹도끼. 다용도로 사용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 나타나. 순배 찌르게. 됐어요? 그 다음. 유적지. 단전. 됐어? 공상. 청의. 그랬더니. 어떻게 해? 종점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끝. 끝. 그쵸? 도구. 유적지. 나머지 이해시켜줬잖아요. 하우? 하우. 됐어요. 아우. 힘들다. 그 다음. 너무 열심히 가리키는데? 너무 열심히 가리키는데? 그쵸? 그 다음. 신석기 가도록 하죠. 신석기. 신석기입니다. 여러분. 신석기. 신석기는 1만 년 전입니다. 빛이 8천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견뎌. 우리나라는 7시에, 8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몇시에 일어나? 7시에, 8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7시에, 8시에 일어난다. 70만 년 전 빛이 8천년이야. 시족사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 날씨가 따뜻해서 땅이 녹아요. 땅이 녹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땅이 이제 질퍽질퍽해. 땅 쑥쑥 들어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이제 나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뭐 할 수 있다? 정착을 할 수 있거든. 생각해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어. 누구라고 할까? 옛날처럼 아무도 모르는 애들하고 다녀야 돼? 모르는 애들하고 농사 짓다가 그 놈의 새끼가 밤에 훔쳐 도망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렇죠? 훔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하고 해야지. 어떻게 아는 사람? 가족. 가족하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가족들의 모임이 생기긴 해. 이 가족이 처음에 이제 인류 역사상에 나와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 가족들이 모인 단체가 이제 부족이고 부족을 다른 말로 시족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시족은 뭐냐. 가족들의 넓은 개념이에요. 사촌들. 그러니까 가족 사회가 나타났다고 보면 돼. 그 전까진 밴드야. 네이버 밴드. 네이버에서 모르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밴드 생활하는데 이제 밴드가 아니야. 같이 자. 같이 생활한다고. 같이 먹고. 식구. 식구. 같이 밥도 같이 먹어. 같이 자고. 가족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우리 현우. 현우 엄마. 김종국. 같은 곳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자고 먹고 하잖아요. 어. 끈끈하잖아. 여러분 끈끈하죠. 가족이. 그럼 가족 사회가 나타나는 거야. 시족 사회. 대신에 결혼은 원래 근친혼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결혼은 이제 외혼합니다. 다른 이제 애들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평등 사회야. 정착 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지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생산력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제야 시작했으니까. 아직 평등 사회. 여러분 계급 사회가 나오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돈이 다 와야 합니다. 돈 안 나오면 무조건 평등이에요. 그 다음 농경이 뭐한다. 시작된다. 농경 시작된다. 즉 농사 지으면서 가족끼리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다시 다시.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에. 이동생활에. 근데 신석기 때부터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질퍽질퍽하니까. 그러면 농사는 모르는 사람하고 못 짓는다. 아는 사람하고 싫어한다. 그 아는 사람들끼리 뭐가 된다. 하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이제 가족끼리 되니까 어떻게 시족사회가 된다. 무조건 사회가 된다. 그러면서 정착하게 된다. 그럼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 이걸 우린 뭐라고 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 How? How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 됐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신석기 시대가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뭐?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 이렇게 정착생활하고 농사짓는 걸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신석기 혁명은 뭐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날씨를 이해해야 돼요. 날씨를.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날씨가 따뜻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제 정착생활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이 생겼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 다음 이제 도구 보도록 하죠. 도구. 도구로 한번 봐야 합니다. 이제 도구는 이제 더 다양해졌겠죠 여러분? 더 다양합니다. 신석기가 되니까 여러분 농경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기구 만들어지겠지. 그쵸? 농기구는 아직 금속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돌로 농기구를 만듭니다. 돌로 농기구를 만들어요. 이전과 다른 점은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들어요. 갈아서. 그래서 다양한 농기구가 나타나는 돌, 낫, 돌, 삽, 돌, 보습. 돌, 농경, 굴찌구는 땅 파는 거에요. 삽 같은 거에요. 삽 같은 거. 뭐 따로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갈돌, 갈아요. 조리도구죠. 갈판. 그 다음 흑요석기. 뭐 이런 것도.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흑요석이 왜냐하면 검정색 돌인데 엄청 날카로운 유리식으로 된 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다? 나타난다. 근데 돌이 많아가지고 이거 별로 안 나와. 특징적인 건 이겁니다. 원수석 수공업이 여러분 잘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냥 동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아동 많아 있잖아요. Y 같은 데 보면. 나 Y보 깜짝 놀랐네. 구석기 신석기인데 막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다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무슨 나뭇잎 구석기 시대는 빙하긴데 왜 나뭇잎으로 입어 옷을. 신석기 때 어떻게 나뭇잎으로 옷을 입습니까. 옛날에 한국사 강사 중에서 뭐 이제 코스프레 식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 옷머를 벗고 나뭇잎으로 막 옷 가려가지고 이제 수업하다가 쫓겨나신 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분은 뭐 아무튼 복장 코스프레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건 다 뻥입니다. 책임하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구석기 때는 어떻게 내 옷을. 추우니까 동물 잡아서 가죽 그냥 입어요. 근데 신석기우면서 날씨가 따뜻해져. 반팔 입어야지. 반팔을 봉제를 해야 돼. 이제 옷을 봉제를 해야 한다고. 봐봐 봉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르고 꼬매야죠. 실이 필요하네. 실하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늘이 필요하죠. 실하고 바늘이 필요해요. 그 실 바늘을 만드는 게 바로 가락바퀴한 뼈바늘이에요. 가락바퀴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 요거네 요거.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동물을 잡아.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 털 같은 거를 나무에다 놓고 이렇게 밀어요. 그럼 밀고 이렇게 돌려. 털을. 털을 돌리면 뭐가 돼. 하나 실이 돼. 이 실을 어떻게 돼. 뼈바늘에다 묶어가지고 니트 짜는 거야. 니트 짜든지 아니면 동물 가죽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 서로 묶어든지. 이거 어떻게 돼. 손으로 이제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해요. 날씨가 따뜻해져. 이제 반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난다.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물도 제작한다. 이해됐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반팔 옷 입어야 하니까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가락바퀴한 뼈바늘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락바퀴 뼈바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별표 쳐주는 센스. 이해됐어요. 좋아요.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토기가 나와야 돼. 토기가. 토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곡식 같은 걸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땅이 질퍽질퍽해. 그래서 네모나게 하면 쓰러져버려. 그래서 땅을 땅에다가 이걸 그냥 딱 심어버려요. 묶어버려. 그래서 밑에가 뾰족해야 돼. 밑에가 뾰족. 어딨냐. 어. 이렇게 뾰족해. 뾰족해. 땅이 질퍽하니까 밑에다 딱 꽂아버리는 거야. 꽂아버리는 거야. 어. 그 집도 어떻게 재야 돼. 땅이 질퍽거리니까 집을. 어. 지상가오기 힘들어요. 왜 힘들어. 뭐 나무를 그냥 하면 나무가 쓰러져버려. 그럼 어떻게 차라리 파버려야 돼. 파야 돼. 그래서 반움집에서 약간 지하로 들어갑니다. 집도. 어. 이게 팠다. 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이걸 꽂기 위해서 밑에가 뾰족하다. 밑에가 뾰족하다. 여기다가 식량 저장이나 조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어떤 게 나타났냐. 처음에는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무늬가 없었어. 이름 밑무늬야. 원래 이름이라고 하면 나중에 밑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었다 해서 이름 밑무늬. 그 다음 여기다 뭔가 붙였대요. 덧무늬. 이름 밑무늬. 덧무늬. 그 다음. 어. 그 뭔가 이상해. 눌러 찍었대. 눌러 찍기 무늬. 어. 그 다음. 누군가 생선을 먹고 거기다 긁었대. 어. 긁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 오. 뭔가 있어 보인다. 빗살무늬 토개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팁이. 이름 밑무늬. 덧무늬. 눌러 찍기 무늬. 빗살무늬 해가지고. 이거 암기 팁을 이던누빗으로 암기하면 돼. 이름 밑무늬. 덧무늬. 눌러 찍기 무늬. 빗살무늬. 순서대로입니다. 이던누빗. 알겠죠. 처음에 그냥. 암기 팁 완기하고 싫으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처음에 아무 무늬가 없었다. 덧붙였다. 눌러 찍었다. 생선 먹고 긁었다. 다시. 처음에 아무 무늬가 없었다. 덧붙였다. 그 다음 눌러 찍었다. 생선 먹고 긁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개 잘 나와요. 이전하고 다르죠. 이전하고 달라요. 날씨가 따뜻해진 바람에 이제 반팔 옷 입고 저장 공간이 필요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가락받기 끝. 죽어. 아까 그랬죠 여러분. 땅이 너무 질퍽질퍽해. 그러니까 지상가옥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파. 땅을 파고 원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땅을 좀 파요. 땅을 좀 파고 가운데에 딱 화덕 만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어떻게 돼? 여기다 기둥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돼? 움찔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4명 정도 살았대. 어? 4, 5명 살았대. 뭐가 생각나요? 가족. 가족. 가족 공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족 공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족은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명 정도 5명 정도 4, 5명 됩니다. 저희 집은 3명이에요. 눈물이 아프고 안 되네요. 원래 4명 해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는 바람에 아, 능력이 없어서 제가 원래 소원을 딸나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아들 이제 이제 아, 내 꿈이 딸나는 게 꿈이었는데 딸바부 되는 게 내 인생 목표였는데 첫째가 아들 낳아버리는 바람에 눈물이 아프를 가리네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수업 듣는 분 중에서 애가 둘이다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애 셋은 정말 능력자죠. 부러워요. 아, 뭐 이제 늦었죠? 뭐 늦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하나 더 와주세요. 수업할 때 아, 못 갔습니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못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몰래 하세요. 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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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몰래 어떻게 해 아무튼 보통 4인, 5인 가족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 보죠. 예술 조개껍데기 가면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신석지대 농사를 하긴 했지만 농사가 발전되지 못해서 조개가 주식이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면 뭐해? 강가와 해안가에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 홍수 돌면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바다 근처에 살면 바다 쓰나미 와가지고 이제 농사 망해버리는데 울고 이렇게 으, 어떻게 농사 망했네. 근데 어떻게 밑에 그 갯벌에서 뽀록뽀록 뭐가 일어나네? 팠어. 그때 조개네? 뭘 하면서 먹어봤더니 먹을만 하네? 그래서 그것만 먹어.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조개 껍데기가 막 뭐 10층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산 같은 데 가면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발견됐어요. 가면도 가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죠? 여러분 조개 껍데기 이렇게 조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개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있었잖아. 구멍 뚫린 거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도 있었다. 그 다음 치레거리는 이빨치야. 동물 이빨으로 여러분 뭐하는 겁니까? 장신구로 만든 거예요. 이거 남자 겁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나 이런 걸 잡아요. 멧돼지 잡아가지고 멧돼지 뼈 같은 걸로 이빨 같은 걸로 장신구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자하고 만날 때 이렇게 축제 같은 거 있겠죠. 으으으으으으 하면서 여자한테 그런 거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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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해가지고 푹푹 뭐 이런 거야. 친한 걸이 어 멧돼지 10마리 여기 멧돼지 3마리야. 10마리 그러면 여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멧돼지 많이 잡는 애한테 가겠죠. 여자 꼬실려고 하는게 칠해거리 남자 머리에 80% 여자 꼬시는거죠. 지금 똑같이 뭐 남자애들을 왜 공부합니까 여자 꼬실려고 하는거지 그쵸 왜 좋은 차 한번 놀아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쵸 BMW 갖고 다니고 벤츠 갖고 다니고 넓은 평수 나 능력있다 여자 만날 때 뭐라고 소개팅할 때 안녕하세요 저 어디 다녀요 나 능력있는데 칠해거리 똑같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백수하고 여기 삼성 다니는 애하고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삼성 선택하겠죠 삼성 선택하겠죠 이 칠해거리는 여러분 장신구인데 그쵸 도물뼈 이거는 여자 꼬실려고 한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나보고 한남이라고 그러던데 한남이라고 아니 40대 아저씨가 한남이지 그러면 뭡니까 한남이라고 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 한남이라고 몰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 찾아봤죠 한남 했더니 한국남자벌레 뭐 깜짝 놀랬네 아니 그 용기는 어디서 난거야 한국남자벌레라고 나한테 대놓고 메일 보려는 그 용기는 아 나 진짜 대단합니다 그 다음 나보고 꼰대라고 했나 어쩔 수 없어요 아저씨는 다 꼰대들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칠해거리 했고 원신양도 나타나요 샤머니즘 토템 애니니즘 샤머니즘 뭐냐 이제 이거는 어 이제 무당이 있죠 무당 무당 동네에 미친 애들이 하나 있죠 미친 애들이 있어 미친 애들이 갔는데 비가 안와 아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애가 그래 내일 비 온다 정말 정말 비 오네 어 그런 애가 이제 무당이 되는 거야 미쳤다 하늘에 미친다 해서 미친 하늘에 미친다 해서 미친 샤머니즘 이런거 지금도 무당 있죠 여러분 무당 있잖아요 토템 아 농사짓는데 맨날 동물들이 와서 처먹네 없애네 동물들 보고 아 제발 먹게 살게 하지 마세요 우리 농작물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동물 숭배 토템 애니니즘 큰 돌이나 나무 같은 거 요 숭배 어 요런 것도 요 원신앙 이 애니니즘이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애니메이션이 되죠 애니메이션이 그 다음 아 애니미즘이 발전한 거 그 용어가 그쵸 그림이 아무런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생명이 되잖아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된 거잖아 그 다음 흑으로 빚은 얼굴상 호신부 이거는 이제 장신구 같은 겁니다 날 지켜준다고 동물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걸 하면 호랑이가 날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요런 다양한 어 문화가 있었고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요거에요 샤먼 토템 애니미즘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 꼭 기억하세요 요게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보실 게 또 볼만한 게 요거 이제 경제인데 아까 이거 했죠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한다 근데 중요한 거 벼가 아니에요 조수수 피입니다 이거 잡곡이에요 잡곡은 여러분 어 에너지 역량이 작습니다 먹으면 금방 소화돼요 금방 소화서 방구 끼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어 보리밥집 가봐 보리밥은 한솥 줘요 먹어도요 배가 안 불러 보리밥은 보리밥은 그렇잖아 보리밥 가면 된장찌개 된장하고 비벼 먹잖아 그릇도 요래 쌀을 그만큼 먹으면 배타도 죽어요 여러분 그치 근데 보리밥은 이렇게 많이 줘 그럴 이유가 뭘까 본인이 금방 소화돼 버리거든 그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먹을 게 부족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채집 사냥보다는 이제 농경을 지을 수 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하지만 농경한다 정치적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석기 레벌루션 그쵸 혁명이 된 거예요 됐죠 어 농경이 시작했다 그러면 벼농사는 언제부터 될까요 청동기부터 벼가 나타나야 여러분 인연 생산물이 나타나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계급이 나타나요 신석기는 다 거지야 간단해 신석기 구석기는 다 거지야 평등사회 부자가 나타나야 계급이 나타난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적지 보죠 아 이제 유적지 구석기 신석기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우리 민족이에요 신석기는 구석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구석기는 빙하기 여기는 이제 빙하기 끝났다 땅이 이제 녹기 시작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민족 bc 8000형 우리 민족입니다 여기서도 정착 정착하니까 우리 민족이지 아까는 정착 아니고 이동 있잖아 이건 정착하니까 뭐다 우리 민족이다 꼭 기억해 정착하니까 우리 민족이다 아시겠죠 정착하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이나 해안가에 살았어요 농경 짓기 위해서 서울에 무슨 강 있습니까 한강 한강 옆에 서울 암사동 강동구 쪽에 있죠 그래서 그 옆이 바로 한암 미사를이죠 아 여기 데이트하기 좋은데 가보셨나요 자진거 타기 좋아요 자진거 이렇게 타가지고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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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거기 카페도 많잖아 저 옛날에 그 한암 미사를 그쪽 카페촌 가서 커피 한잔 먹을려고 여자 얼굴이 우리 와이프에요 그 당시 연애할 때인데 얼굴은 그냥 앉았어요 앉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와이프가 너무 비싸다고 가자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가지고 하남 미사리에서 쭉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들어갔더니 이제 두물머리 나오죠 두물머리 낙조 기가 막히죠 하남 미사리에서 자전거 타면 좋습니다 남자분들 만약에 이 강의 듣는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2인용 자전거 타면 안돼 여자는 뒤에서 발 잘 안해 그럼 죽어요 남자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전거 타라 따로따로 아 가고싶네요 서람사동 어디 서울지역 규모가 엄청 크다 그 다음 부산동삼동 어 후산동삼동 폐총 발견되죠 폐총이 뭐에요 조개 껍데기가 발견됩니다 그 다음 제주도 뭐 한경 어 서울 부산 제주 어 암기하기 쉽다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양양오산니 여기 양양오산니도 양양 여러분 요새 서핑해 대가 아닙니까 서핑 서핑이 양양에서 하잖아요 바닷가잖아 그쵸 백성 후교석이 발견됐대요 김해수가리 이거 김해 폐총 이거 또 김해 다 해안가 고성 문암리 웅기굴포리 어 웅기굴포리는 구석기였는데 그쵸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어 서포항은 신석기입니다 봉산집탄리 평양이란건 이건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 이건 왜 탄화된 좁쌀 조수수피가 발견됐어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거 우리나라가 뭐야 농사지었다 그쵸 신석기시대란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정도 아 이것도 많네요 많죠 어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읽기만 할게요 청원 소로리 그 다음 창념 비봉리 어 평남 온천 군산이 이거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가끔 질문 와 어떤 학자들마다 얘기가 달라가지고 내꺼하고 또 어떤 강사들 뭐 책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잘 안나오기 때문에 청진 농포독 유적지 그 다음 옥천 대천리 그 다음 고향 가와리 가와지 유적지 뭐 안나와 그냥 이런게 있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앞에께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험 포인트가 있겠네 시험 포인트는 뭐냐 그 다음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고 그 다음 농경했던 유적지 그쵸 그리고 조개 발견한 유적지 최고 농경 조개 아 이것도 쓰고 할까요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쵸 그 다음 뭐 농경했던 유적지 조개껍데기 발견된 유적지 요 3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 3개가 가장 오래된 유적지 제주 고산리하고 양양 오산리 제주하고 양양 농경 봉산 집탄리하고 평양 남경 조개껍데기 부산 동산동 김해 그쵸 수가래 요정도 어 요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암기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팁으로 그냥 하세요 암기팁으로 암기팁 할까요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부제 양양 수가리 있어요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나 봉지나 이렇게 하네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양양 그 다음 김해 수가리 이렇게 암기하면 돼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원래 양양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수가리로 안하고 아가리로 했어요 양양 아가리 그냥 양양 아가리 때린다 이렇게 했다가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스무살 여학생들이 수업 못 듣겠대요 수업 못 듣겠대 역겨워서 나 진짜 뭐가 역겨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꿨어요 수가리로 그냥 서부제 양양 수가리 그리고 봉지나 봉지 들고 다니는 남자 그쵸 서울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봉지 든 남자 서울부산 제주에서 춤추다가 그쵸 수가리 됐대요 그래서 봉지 들게 됐대 남자가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돼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암기합시다 놔보세요 여러분 놔봐 1시간 됐네 끝날게 다 왔어 다 끝내요 안오면 수업 안 끝내요 봅시다 됐어요 준비됐나요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다시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서울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간단하죠 선생님 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봉지남 봉지 든 남자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봉지든 남자.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그쵸. 수가리. 봉지든 남자. 끝. 유적지 끝. 간단하죠? 간단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제 신석기 특징 볼게요. 신석기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책 보고 끝냅시다. 신석기. 신석기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해. 그래서 가족끼리 농경을 해야 돼.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그래서 가죽이 생겨. 이 가족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족. 시족사회가 나타난다. 그쵸.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졌어.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을 했고. 또 여러분 날씨가 따뜻한 옷을 반팔 입어야 돼.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을 해야 돼.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나타났다고 도구가. 가락바퀴하고 뭐 나타났다? 뼈바늘이 나타났다. 토기도 있어요. 토기. 정착 생활하면서. 이른밑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가 나타난다. 이덧물빈. 됐죠. 그 다음. 서울. 부산. 제주. 찍고. 그쵸.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돼. 끝났죠. 끝났어. 끝났어. 신석기. 날씨가 따뜻했다. 농사를 이제 가족끼리 지으면서 정착 생활한다. 시족 정착. 아직 그지야. 평등사회. 그 다음 날씨가 따뜻했어. 반팔 옷 입어야 돼. 가락바퀴. 뼈바늘. 원시적 수공업. 그 다음. 농경 했으니까 농작물 저장해야 돼. 이덧물빈. 그 다음. 유적지. 한가나 해안가.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봉지남. 끝. 와우. 와우. 잘 가리키는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직도 득보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가리키는데 득보야. 아 놀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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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습니다. 신석기시대 특징. 농경과 목축 시작한다. 간섭기와 토기 사용했다. 아까 다 했죠. 정착. 솔락공동체 형성했다. 좋습니다. 총정리. 아 총정리 있구나. 괜히 썼네. 깔끔한 게 있는데. 오케이. 놔봐요. 다 끝났어. 놔봐.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케이. 봐야 돼. 집중. 아직 집중 안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집중. 다 끝났어. 빨리 봐. 다 끝났어. 보자. 구석기 무슨 사회. 어? 물이 지었어. 밴드. 물이 지었어. 날씨가 추우니까. 물이 지어서 다녀. 그리고 도구 뭐. 주먹도끼. 정기에. 그 다음 뭐 뭐 뭐 개. 하나 빠졌다. 순배 찌르게. 순배 적어줘요. 순배 찌르게. 창. 그쵸. 그리고 단정. 공상. 청굴. 종종. 아까 했잖아. 그쵸. 단양. 연천종군이. 공주석장이. 창원건무르. 창원 두루봉. 웅기군풀이. 종성동관진. 제천전말동굴. 끝. 신석기. 시족사회. 가족. 가족. 날씨가 따뜻해졌어. 농경지 해야 돼. 정착생활해. 가족끼리. 시족. 그 다음 반팔 옷 입어야 돼. 가락바퀴 뼈반. 그 다음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수가리. 봉지나. 토기. 이던돌비. 됐죠. 와우. 와우. 괜찮아. 좋아요. 그럼 책 보도록 하죠. 책. 책 금방 봅니다. 수업이 너무 열정적이고 해가지고 좀 쉬어야겠네요. 좀 쉬어야겠어. 1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 14페이지. 인류의 기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인류의 진화. 보지만 안 나와. 신석기 혁명만 밑줄 쳐요. 14페이지에 신석기 혁명만 밑줄. 우리 민족의 기원 한번 읽어보시고. 구석기 시대. 밑줄 쳐요. 70만 년 전. 15페이지. 정기. 중기. 후기 있죠. 석기. 대표 석기만 밑줄 쳐. 주먹도끼. 찍게. 찌르게. 그 다음 글개. 밀개. 쓴배 찌르게. 밑줄 쳐요. 됐어요. 넘기세요. 그림 밑줄 쳐요. 주먹도끼. 뗀석기. 쓴배 찌르게. 그 다음 이거 밑줄 쳐요. 16페이지. 사냥도구. 주먹도끼. 찍게. 찌르게. 그 다음 팔매돌. 그 다음 여러분. 찌르게 하고 자르게 달라요. 자르게는 조리 도구입니다. 자르게. 여기는 없는데. 자르게는 따로예요. 그 다음 글개. 밀개. 새기개. 됐고. 개 개 개 나오면 그냥 구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물뼈나 뿔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 밑줄. 짙은 글씨. 생활도구. 주먹도끼. 찍게. 사냥도구. 판매돈 사냥도구. 글개 밀개는 조류도구. 동굴 막집에 살았다. 오케이. 조각품 있다. 그 다음 유적지. 이거 보지마. 이거 보면 더 헷갈려.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내꺼 암기팁 보세요. 옆에 적어요. 암기팁으로 암기할 것. 적어요. 암기팁으로 암기할 것. 여기. 중석기. 요즘 중석기 별로 안 봅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돼요. 신석기 유물. 그림 보세요. 간석기. 농경 굴지구. 땅 파는 겁니다. 옆에. 19페일 옆에. 가락바퀴 별표. 가락바퀴. 너무 중요해요. 가락바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락바퀴. 넘겨. 이름밑무늬토기. 덧무늬. 빗살무늬토기. 밑줄 짙은 것이. 이던눌 빗이죠. 그림도 밑줄 쳐요. 덧무늬. 이름밑무늬. 빗살무늬. 유적지. 유적지도 여러분 내꺼 암기팁으로 암기하세요. 옆에서 암기팁으로 암기할 것. 신석기 혁명. 탄화된 좁쌀 발견됐다. 밑줄. 농기구. 원석수공업. 밑줄 쳐요. 원석수공업. 가락바퀴 뼈바늘. 밑줄. 가락바퀴 뼈바늘도 밑줄. 강가나 해안가에 움찔거주. 움찔터. 원형이나 모서리 같은 건 네모꼴이다. 밑줄. 그 다음 그림도 밑줄. 넘기세요. 22페이지. 이거 나옵니다. 애니토템샤먼. 애니토템샤먼. 이거 나와요. 쫙 밑줄 쳐줘요. 그 다음 옆에 조개껍데이 무덤. 밑줄 쳐줘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2번. 너 어디냐. 24페이지 문제에요. 24페이지.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이곳은 동아시아에서 처음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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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도끼? 주먹도끼빵. 주먹도끼빵. 기억나왔나. 주먹도끼빵. 아까 했잖아. 주먹도끼빵. 연천종봉리. 다음 몇 번. 2번. 너무 쉬워. 그쵸. 너무 쉽잖아. 7급인데. 그리고 여기 있잖아. 단전공상 청굴 종점에 나오네요. 연천종봉리. 내용도 알아야지. 무슨 내용인지. 답은 2번. 주먹도끼빵. 기억하시면 문제 그냥 봅니다. 그다음. 다음 유적지. 어? 어? 보세요. 여러분.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어디? 어? 수가리. 그다음. 봉지남. 와 끝났다. 서울, 부산, 제주는 없네. 김해도 없고. 양양 있고. 봉산집탄도 있네. 제가 암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오케이? 됐어. 그럼 이거 언제? 신석기. 신석기, 신석기. 글씨가 왜 이렇게 못쓰냐. 신석기. 그럼 신석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거. 볼게요. 여러분. 신석기 설명은 적절한 거. 너무 쉽네. 사람들이 이동생활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했어. 구석기. 농경. 어? 농경으로 생산경제 했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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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2번. 비판, 동검, 청동기, 덩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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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 답은 몇 번? 답은 2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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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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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쵸? 하옵니다. 여러분 한 번 하세요. 하옵. 하옵. 어때?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안 간다고요? 뭐 환불한다고? 아, 이러지 마. 앞으로 수업 더 좋을 거야, 여러분. 쟤는, 저는요. 근현대사 수업을 좀 더 잘해요. 근현대사 수업을 좀 잘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한 시간 넘게 이해시켜주려고 했는데 이해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거의 뭐가 됐을 것 같아. 암기팀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우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청동기, 철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청동기,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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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